안녕하세요 1월 21일 목요일 아침 건강한 5분 시간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중에 제가 48절부터 50절까지를 읽어드릴게요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읽은 누가복음 7장 이 뒷부분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한 바리세인의 집에 초청되어 갔을 때 일어난 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식사자리에 앉으셨을 때에 동네에서 알만한 한 죄인인 여자가 모든 동네 사람들도 이 여인이 얼마나 부정하고 죄인인지를 다 알만한 한 여인이 예수님 곁으로 와서 향유옥합을 깨트리고 그 머리에 붓고 자기 머리칼로 닦아드리고 또 발에 입맞추는 그 일이죠 이것을 보면서 바리세인은 이 저 여자가 얼마나 죄인지를 이 사람이 만약에 이 예수가 선지자라면 틀림없이 알 것이다 이렇게 속으로 짐작하고 있었습니다만 그에 대한 즉각적인 대답보다는 예수님의 한 비유를 들어주셨습니다 바로 500데나리온 빚진자 그리고 50데나리온 빚진자 둘이 탕감받았는데 누가 더 많이 용서를 받았겠는가 누가 더 많이 용서해 준 분을 사랑하겠는가 이런 질문으로 대답을 대신하셨죠 물론 500데나리온 빚진자 이 사람이 더 많은 용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 모두가 아는 정답이었습니다 바리세인도 그렇게 말했고요 이후에 예수님은 이 여인이 죄가 많았기 때문에 많은 용서를 받았다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내려놓고 정직하게 예수님께 용서를 구했던 이 여인이 많이 용서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이 여인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공개적으로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본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이기에 죄사하는 권세가 있는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이렇게 묻죠 오늘 이 사건은 이들의 질문처럼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죄사함의 권세가 있으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제 죄사함을 받고 난 이 여인이 사람들 사이로 동네로 소위 세상으로 나아가서 이제 변화된 삶을 살았겠죠 이 여인의 변화된 삶이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선포하신 죄를 용서해 주신 것에 대한 어쩌면 증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이 여인 못지않게 또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 못지않게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로 모든 죄사함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해 세상 속에서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우리는 그대로 내가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증거를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간혹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구원받은 것을 이것을 잘 모르겠다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잘 모르겠다 그런 의심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것이 혹시 질문이 된다면 그런 의심이 된다면 내가 구원받은 이후의 삶 세상 속에서 내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하나님이 뜻대로 살아가는 나의 변화된 삶을 통하여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내 스스로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증거해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여인 같은 마음으로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그런 죄인의 모습으로 그런 심정으로 겸솔하게 주님 앞에 서시고 또 나의 변화된 삶으로 내가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증거를 증거하며 살아가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여인은